아 지금 좀 쉬고 있는데요. 샤워하고 청소도 아까 했고 배도 안고... 뭘 먹어야 되는데 배고프지가 않네요. 저는 배고파야 먹습니다. 배 안고픔 안 먹어요. 배고픔에 있다가 라면을 먹던가 뭐... 밖에 보이는 풍경이 좀 이렇습니다. 저쪽에도... 멋있네요. 소...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... 흰색은 진짜 짠짠하고... 27도? 햇빛을 받으니까..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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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보면서 지금 음악 듣고 쉬면서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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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캠핑카를 가지고 여행하면 이렇게 여유가 있습니다 뭐 시간... 지금 한 달 됐죠? 지금 나온 지 여행 시작 지금 집에서 나온 지 한 달 정도 되는데요 여유있게 여행을 하니까 뭐 쫓기는 것도 없고 지금 욕지도에 온 지 3일 됐는데요 이번 주 까지 있어도 되고 다음 주 까지 있어도 되고 다음 주 주말에는 제주도로 가야 되니까 최소한 다음 주 초에는 원도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뭐 이렇게 욕지도가 아 그래도 시간 보내기 는 가장 좋습니다 조용하고 날씨도 좋고 경치도 최고구요 보컬 서멘 반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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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전